진짜? 언제 집에 가? 우리 같이 먹자? 지금? 아니요. 같이 먹자? 같이... 여기... 남자를 몰라. 오케이! 같이! 같이! 이 노래 알아요? 예! 와, 한국어 잘한다. 사바이 망망! 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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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개운하네요, 확실히. 근데 지금 한 가지 걱정이 내일 8시 차로 치앙마이 갔다가 치앙라이로 가는데 아침에 오토바이를 반납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바이크샵이 몇 시에 여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.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문제는 반납하면서 100받을 더 내고 여권을 돌려받아야 돼요. 이게 보증금 대신에 여권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7시 반에 반납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이크샵이 7시 반에 안 열 수도 있잖아요. 8시에 연다고 쳐도 전 8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바이크샵에 일단 가가지고 열었으면 다행인데 주변에 이제 상점들이 있으면 왠지 여기는 워낙 좁으니까 사장님들끼리 휴대폰 번호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주변 상점에 가서 그 사장님번호를 물어보던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신났네 신났네 장아지 너무 귀여워 일단 바이크샵이 문을 닫았다 이제 전화를 지금 안 받는 상황이고 아 맞네 8시 오픈이네 큰일 났다 일반 전화를 시간 외에 끝나면 휴대폰으로 돌아가게끔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옆에 있는 여기 대마 파는 탑에 왔는데 지금 저 대신 전화를 걸어주시는 거 같아요 다행이다 지금 번호를 알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발 아 진짜? 고큰나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지금 전화 걸어주셨는데 사장님이 다시 전화를 건다고 하시네요 문키바이크샵에 옆 옆 가게거든요 아이씨 오 마이갓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roz mily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네 이거 아 연애 아 벤 학생 버스테이션에 5분 정도? 5분 정도, 근데 그는 1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. 아... 근데 여기가 안 돼? 너는 안 돼? 5분 정도... 7.40 정도? 7.40 정도? 7.40 정도. 7.40 정도. 7.40 정도. 7.40 정도. 7.40 정도. 다시 돌아가자. 이제 어디 가? 네. 끝날가. 아, 비가 웃기 많이 왔다. 4분 정도. 4분 정도. 고마워. 고마워. 4분. 이렇게 한국인. 아, 진짜? 네. 5분. 한국인. 한국인. 지인. 뭐지? 네. 5분. 5분. 4분. 5분. 서울. 한국인. 어디에 Bombe 이상하게? 정말요? 내일은 치앙라이 치앙라이 그리고 치앙마이 그리고 푸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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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로 진짜요? 네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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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유튜버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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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몇 개가 제거할냐? 아직 얼마가 돼 네네 네네 너의 밥은? 가떡 가떡 가만간 치킨 랩 네네 한국 사람이 정말?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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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아니요, 아니요, 그냥 여기가 4분정도 있어요 진짜요? 네, 그냥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몇 년 지났어요? 한국에 왔어요 1년? 한국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3때나. 5때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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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때나? 3때나, 4때나. 몇때나? 3때나? 3때나? 1때나? 장겹살 아 진짜 맞나 몰라 몰라 나도 몰라 대국 여성분이랑 같이 옆에 바가 있는데 같이 여기 바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근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마워가지고 여기 레오 맥주 한잔하러 왔습니다 네 땡큐 도토나카 저의 일 내가 배울 없이 내가 얼마나 예쁜지 울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웃겨 재미있어요 lady song and very old song too 남자를 눌러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같이 이 노래 알아요? 예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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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를 몰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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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노래방이 있는데 신기하다 짠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어디있어? 네 친구 한국어 잘한다 한국어 잘한다 사바이 망망 가지마 니가 뭐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가지마 언니 크래디 와우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집에 못 가겠다 빠이에서 한국 노래를 할 줄 몰랐어 빠이에 이런 데가 있구나 신기하다 자동 재생이 인속되네요 날 믿어준 너였잖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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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냐 내가 떠나갈게요 우연히 지금 옆에 바이크샵에서 처음에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와... 가라오케 바? 술 먹고 늦게 노래 부르면서 다시 또 술 먹으러 온대요 늦게 퇴근하시나봐요 11시 조금 넘었는데 거의 한 2-3시까지 일하신다고 하네요 옆에는 대마랑 음료를 같이 파는 샵이고 여기는 바 겸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봐요 술도 진짜 잘 마시고 제가 술을 많이 안 마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병이면 사실 충분한데 제가 못 먹는 대신에 이분을 한 잔 사드렸습니다 술값도 별로 안 비싸요 방콕에서 맥주나 어떤 치앙마이에서 맥주 한 병 사면 비싼 데는 한 170까지 받고 괜찮은데 120, 140 그냥 그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여기 깜짝 놀란게 여기 맥주값이 60이래요 물가가 여기 진짜 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와... 지금도 이렇게 액기가 아직도 많이 와가지고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치앙라이로 가야돼서 그래서 한 7시 전에는 일어나서 짐 챙기고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버스정류장으로 한 7시 45분까지 가야돼서 저는 일찍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몸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ethnic